깍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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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이스는 지가 거의 한 달 다 됐습니다 가윙 빗뚱 Torah 밥 먹자 깍뚱 밥 먹자 아, 뛰어서 가라. 오, 나간다, 나간다. 내 강아지를 갖다 같이 새끼주를 하는가. 딴 데 옮겨놔도 쫓아가고, 쫓아가고. 네너드처럼 섬. 나아가 아는 거다. 엄마는 뭐 점마 주고 나오고 닭도 여기서 알 놓고 걔도 여기서 살고 했는데 안 돼 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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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조금 말려 있다. 그렇죠. 저는 강아지도 충분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강아지들을 좀 더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두 분 집으로 이사 오자. 으 으 자 여기 있어라. 으 으 으 으 으 예쁘다. 예쁘네. 꽃순이도 잘 크고 병아리가 잘 컸으면 좋겠고 강아지들도 건강하게 숙숙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